보쌈님! 보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너무 멋있네! 참치씨! 머리 어디 갔습니까? 연어씨 머리도 없습니다! 활착이구만 활착! 돌아가고 싶으면 돈을 갖거라곤! 제발 도와주십시오! 우리 머리를 되찾아요! 소시지야, 좋은 아침. 맛있게 먹어. 소시지는 좋겠다. 맨날 놀고 먹기만 하면 되니까. 밀크, 크림 스프레이. 오늘도 일찍 퇴근하긴 그렇네. 많이 피곤한가 봐? 이 다크서클 좀 봐. 턱까지 내려왔네. 무슨 방법 없을까? 사장님한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는 건 어때? 사장님, 소개팅 안 하실래요? 그럼 뭐, 시간 좀 내보지. 혹시, 브래드씨? 안녕하세요. 티라미씨라고 해요. 처음 뵙겠습니다.